백스윙을 한 다음에 팔이 앞으로 팍 나간단 말이야 엎어치는 궤도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 골프는 정말 정말 힘든 길이 되는 건데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대표적인 이유는 백스윙을 하는 과정에 있어요 백스윙 탑에서 갑자기 내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이지 팔이 조금 더 진행이 빠른 거지 백스윙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 몸이 별로 돌지 않았잖아 팔은 진행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팔이 몸을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면 백스윙 탑에 도달하기 위해서 팔이 어깨를 확 끌었어 이렇게 확 끄니까 어떻게 될까 어깨가 확 딸려갔다가 확 딸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튕겨 나오게 돼 그러면서 팔을 데리고 앞으로 가버리니까 팔은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팔이 잘 내려오기 위해서는 백스윙을 할 때에 어깨로부터 팔이 자유가 있는 그런 상황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몸이 만드는 공간 속에 팔이 올라가야 된다 어깨와 여기 가슴 쪽과 팔이 함께 테이크웨이를 잘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백스윙 탑 올라갈 때 오른쪽 골반이 회전을 하면서 어깨가 회전이 되면서 만드는 그 공간 속에 팔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팔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가 있다는 거지 어깨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러면 이 팔이 그냥 편안하게 내려올 수 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체와 팔을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줄게 백스윙을 했어요 어 팔이 자유롭네 내려올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서 하체가 이렇게 동작을 해주는 거야 어떻게 했지? 이 골반이 싹 들어가는 느낌 접히는 느낌 무릎이 조금 이쪽으로 향하겠네 여기를 회전을 이렇게 해주는 거지 회전을 했을 때 체중은 대략 50대 50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하체 동작을 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은 팔이 내려오는 그 상황은 변하면 안 돼 팔이 앞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 백스윙을 진행을 잘 했고 이제 팔이 이렇게 어깨로부터 자유를 얻었는데 그러면 하체랑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하체가 이렇게 돌았어요 그때도 팔은 편안하게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어 이 팔은 힘을 주면서 공을 치려고 하는 팔이 아니라 하체 동작에 의해서 저절로 떨어지는 팔이 되어야 해 그러면 어깨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어깨가 밀지 않으니까 팔은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어깨가 백스윙 때 끌려갔다가 팡 튕기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갑자기 하체가 진행되니까 어깨도 덩달아 가면서 또 팔을 앞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부분이 상하체 분리라고 하는 부분인데 하체가 회전을 할 때에 상체는 살짝 끌려가긴 하겠지만 어느 정도 버틸이 있어서 팔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 길을 방해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이 가장 중요해 상체가 하체에 의해서 확 끌려가서 손을 앞으로 데리고 가게 되면은 이 동작을 하기가 힘들고 하체 사용이 힘들어서 계속해서 팔만 사용해서 치는 그런 상체와 함께 그런 골프가 되는 거예요 백스윙 탑까지 한번 진행해 볼게 몸이 만드는 공간 속에 팔이 잘 올라갔어요 그치? 그러면 팔을 한번 오르락 내리락 해볼게 어깨의 지배를 받지 않아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지? 하체를 이렇게 내려오는 순간이라고 볼 수 있지? 하체를 한번 돌려볼게 그러면 내려오는 순간에 하체를 돌렸다 이 상황이 하체를 돌리니까 팔이 툭 떨어지네 이렇게로 변할 수가 있는 거야 생각이 그치? 그때 이 어깨를 어떻게 한다고 좀 버텨줘야 돼요 무릎이 조금 앞으로 나오네 그치? 골반을 돌려서 속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치? 어깨를 살짝 버텨주게 되면 이 팔은 내려올 수가 있어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 근육이 쫙 늘어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연결이 돼요 이렇게 됐잖아 그 다음은 이제 이 다리를 차주면서 목표물을 향하도록 하는 거야 백색 한번 해볼게 다시 그치? 여기서 팔이 자유가 있네 골반 비틀고 그렇지 여기 약간 버팀이 있는 거지 그치? 이런 상황에서 다리를 펴면서 팔을 휘둘러 그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잘하네 휴 한번 해볼게 연결 동작으로 그렇지 잘하네 어려워 보이지만 또 막상 해보면 정말 못할 거 아니야 할 수 있어요 좀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건 있는데 그렇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연습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를 넘으면 한 번에 실을 확 넣으니까 정말 도전해 볼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잖아 한번 해볼게 백색 하고 비틀고 그렇지 와 지금 진짜 잘 됐어 임팩트 잘 되면 오히려 편안하게 비거리가 많이 나잖아 편안하게 멀리 똑바로 잘 간다 그치 정말 멀리 친 거리가 그냥 나오잖아 그래 그렇게 팔을 휘두르면서 애쓰지 않아도 비거리가 정말 팔을 쓰진 느낌은 없어 그렇지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지면발력을 활용해서 하체를 통해서 이 근육의 탄력을 이용해서 치기 때문에 원리를 사용하는 거니까 훨씬 편하네요 그래서 이 왼쪽 발 밑에 있는 땅으로부터 이 뭔가 묶여 있는 거가 그냥 풀리는 느낌이야 그렇지 딱딱딱 묶어있는 게 탕 풀려 한 번에 맞아? 그렇지 그런 느낌이야 잘하고 있어 그런 느낌이야 잘하고 있어요 좋아 휴 휴 휴 휴 휴 휴 휴 휴 휴 감사합니다.